네 지금 보니까 우리 바비핀쓰 여러분이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손에 번쩍 들어 울려 보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바비핀쓰의 매력에 빠져보시겠습니까? 금방 함께 시작합니다. 바비핀쓰! 달려보자 울려 만나놓고 울려 만나놓고 송양노란 태자 얼굴을 보아하니 할 말이 있나보다 표정을 보아하니 서글픈 말이구나 사람이 불렀으니 이야기 해보아라 잠깐만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보자 너를 만나도 전혀 설레임이 하나도 없어 너를 만나도 전혀 설레임이 하나도 없어 야 5년이나 만나놓고 설레임을 찾냐 이럴 거면 그럴 거면 밖으로 치매야지 불과 메고 담아놓고 설레임을 찾냐 야 5년이나 만나놓고 카카오 파피가 오늘따라 무작의 쓴맛이다 네 말의 세상 천지 까맣게 변해간다 뭐라고? 너를 만나도 전혀 설레임이 하나도 없어 너를 만나도 전혀 설레임이 하나도 없어 야, 오연이나 만나놓고 설레임을 전혀 이럴 거면 그를 거면 명부놓지 말지 불꽃백고 담아놓고 설레임을 전혀 야, 오연이나 만나놓고 렛츠고! 오연이나 만나놓고 설레임을 전혀 이럴 거면 그를 거면 방금 놓지 말지 불꽃백고 담아놓고 설레임을 전혀 야, 오연이나 만나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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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연이나 만나놓고 설레임을 전혀 이럴 거면 그를 거면 방금 놓지 말지 불꽃백고 담아놓고 설레임을 전혀 오년이나 만나놓고 설레임을 전혀 오년이나 만나놓고 설레임을 전혀 아, 좋아요 저희가 사실은 충남을 대표하는 밴드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저희가 다같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충대밤 아산, 천안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캐나다에 투어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저는 아산FC 경기를 자주 봤어요 제가 아산 살거든요 홈그로운인가? 홈그로운 홈그로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솔로 여가수 누가 있을까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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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보니까 홍시님도 계시고 어, 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솔로 여가수는 김한선씨입니다, 네 네 비에로는 우리보고 우찌 달려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아시는 분들 다같이 불러요 컴온 렛츠고 비뚤 밴뚤 비뚤 밴뚤 비뚤 비에로 하아 빨간 모자를 눌러쓴 난 항상 웃음 가직한 비에로 빨간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낱말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사람들이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모습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잡는 시간 속에 우리는 인신을 잊고 살잖아 난 잘하네 웃고 있네 비에로 가줘 예예예예예 난 잘하네 슬피만 해 비에로 가줘 예예예 난 잘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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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모습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잡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잘하네 웃고 있네 비에로가 터치 예예예예 난 잘하네 슬피만 해 비에로가 이쪽절 예예예예 난 잘하네 웃고 있네 비에로가 터치 예예예예 난 차라리 웃고 있네 비에로가 해줄래 예예예 비틀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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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차라리 웃고 있네 비에로가 좋아 예예예예 난 차라리 슬피만 해 비에로가 좋아 예예예 난 차라리 웃고 있네 비에로가 좋아 예예예예 난 차라리 웃고 있네 비에로가 좋아 비틀뱉 비틀뱉 땡큐 지금 노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제 모자가 벗겨지면서 어머어머 이런 사람들 유명 있었거든요 지금 다 봤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 제가 모자를 벗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제 그 탈심을 제가 사로잡지 않았나 삶의인들의 마음을 약간 그런 생각 드리면서 탈심 저 두상 예쁘죠 마치 축구공 같지 않나요 축구공 같네요 진짜 여기 잘 어울리네요 형님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빡빡이 이밀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저희 찾아보시면 저희 계정이 있어요 많이 팔로 해주시고 오늘 찍은 사진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그해주세요 저희 태그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곡 사투리로 이루어진 곡이에요 나주차고 그러는기요 자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셔야 될 노린데 쉬워요 멜로디 쉬워서 한 번 들으시면 절대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거기다가 충청도 사투리가 섞였어 한 번 불러주세요 얼마나 안 나와요 다 따 따 따 두 셋 나 조차고 그러는 겨 걔 조차고 그런 게 아냐 나 조차고 그러는 겨 걔 조차고 그런 게 아냐 여러분이 해볼까요 네 Yi 나를 차고 그렇게 cloud2 하나 조차고 그런 게 아냐 여든지 나 조차고 그런 게 아냐 나 조차고 그런 게 아냐 여든지 나 조차고 그런 게 아냐 기억하니 내가 저번에 이쁜 원피스 사준 거 기억하니 내가 입가에 묻힌 밥을 떼기 떼준 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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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겠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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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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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겠니 내가 내가 help What thestar and the ju FS 나 조차고 그러는겨 조차고 그런 게 아니야 나 조차고 그러는 겨 나 조차고 그런 게 아냐 기억하니 내 집 앞에 눈 안고 뜨거기 다 빈 거 기억하니 내 마음속 턱을 부러서 너 한 입 줬던 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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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겠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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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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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겠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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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나 조차고 그러는 겨 나 조차고 그런 게 아냐 나 조차고 그러는 겨 나 조차고 그러는 게 아냐 비타 한 번 더 여러분 나 조차고 그러는 겨 개조 나 조차고 그러는 겨 안 부르면 저 욕하는 건데요 개조 개조 넹 넹 넹 넹 넹 넹 넹 넹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세대 그룹 사운드의 바비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비핀수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